전국 방방곡곡 축제 소식 가득한 요즘입니다.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즐기기엔 다소 불편한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. 수어 통역, 휠체어석 마련 등 베리어 프리 시대에 걸맞춘 환경을 조성해 참가자 모두가 웃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